참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1997년도 외환위기 대잡이입니다 그때 제가 30대 초반부터 30대 거의 말까지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그 당시 연구소에 함께 근무하던 젊은 에코노미스트들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아마 외압에 의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심하게 강요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97년도에 터진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경제를 참 몰랐고 폼만 잡을 줄 알았지 그때 얼마나 가난해진 사람이 많았습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양털 깎기를 하면 잘했죠 돈 번 사람들도 많았고 한국인들은 극단적인 분열정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이전에도 기아자동차 사태 때문에 극단적으로 뭡니까 분열됐죠 그때 무슨 국민의 국민 기업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자는 그런 주장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정치권들로 다 줄을 서가지고 기아자동차 문제를 그냥 원리 원칙대로 처리했으면 좀 피해갈 수도 있었겠죠 국가 전체가 뭐죠 그렇게 그냥 매몰돼가지고 그걸 질질 끌다가 정치권들로 다 이용하기 바빴지 않습니까 국가 부도졌냐 그때도 정치 싸움이 먼저였다 똑같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기아자동차 사태가 여러분 이런 기사가 우리 사회에는 없어야 되겠지만 이거 또 올 겁니다 지금 나라 하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 이런 거 또 올 거예요 이번에 피하면 또 다음에 분명히 올 겁니다 이렇게 돈을 뭐죠 낭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정치 동반 대폭락 미국 일본 수도 투매 달러 환율 최고 폭등 요즘 뉴스처럼 보이지만 25년 전 기사 제목이다 1997년 10월 29일 대부분 신문은 정치 대폭락 소식과 망영자실한 시민들의 표정사진을 일면에 실었다 충격에 대응할 힘이 없었던 한국 이후 한 달로 되지 않아 IMF의 구조의 금융을 신청한다 이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회복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참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정직하지 못한 정책을 계속 집행을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간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고 양떨깎이를 잘해 가져갔죠 10월 20일 정부는 부도 사태에 처한 기아그룹을 산업은행 출자로 구제하기로 결정했고 민간 금융기관 부도가 국가 부도로 인식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다음 날 23일 홍콩 주가가 폭락하고 아시아 경제에 대한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 24일 SNP는 한국 국가 신용을 하향 조정했고 붕괴 4일 동안 정치권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면 우리 자화상이죠 극단적으로 분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어떻게 될 값에 오늘 그냥 뭐 그냥 오늘만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지고 요즘 외환 딜링룸에서는 긴급 상황 발생을 알리는 알람이 수시로 울려된다 펀드멘탈이 나쁘지 않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틀 전 경제부총리가 했다는 소리다 추경우 경제부총리는 9월 30일 날 경제위기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다고 했다 한국 경제가 튼튼하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해외 투자자 시선에서 뭐죠 신용평가사가 그냥 신용등급을 낮춰버리면 그냥 그걸로 골로 가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펀드멘탈이 강하고 세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지만 우리 정치는 2년간의 팬데믹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초유의 금리급 등과 글로벌 시장 풍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나 25년 전 나라가 부도나기 직전까지 정치인들은 국가경제가 아닌 자신만을 위해 분투했다 대개 여러분들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나면 10년 정도 약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겁을 내고 재정을 뭡니까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10년 지나고 나면 망각을 하게 되죠 대개 집단적으로 10년 지나고 나면 망각을 해가지고 빚을 또 늘립니다 두 가지죠 정직한 정책 쓰지 않으면 그냥 골로 간다 빚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냥 골로 간다 그리고 사람들은 10년 지나면 대부분 다 망각한다 그게 세계사에서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의 대부분 관찰되는 것이죠 정직한 정책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문정권 하에서 정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거짓 정책을 쓴 거죠 무임승차 편익은 내가 즐기고 비용은 당신이 지루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죠 빚 탕감하는 걸 보게 되면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흘러가는 거죠 한 독자분이 참 말씀을 잘하셨네요 과거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는 한국은 미래가 참 암담해 보입니다 저질 정치인이 이들을 지지하는 저질 국민이 있으니 나라의 망조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업자득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97년 98년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아들이 유학가 있던 시간인데 하루아침에 송금하는 생활비를 딱 두 배로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정말 아찔하죠 지금 더불을 보면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권력을 또 잡을까 하는 생각뿐인 것 같다 망가진 나라를 넘어서 범죄한 사람들이 위해 전력질주하는데 죽기 살기다 병들거나 나를 다스리지 못할 만큼의 상황이 아니라면 사람은 보통의 사고로 누구가 수긍할 수 있는 생각에 산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바른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참 옳은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올바른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모범이 돼야 될 인간들이 하나같이 오지 나뿐이고 세상은 나를 기준으로 삼아 흘러가야 된다 생각한다 어찌다 이렇게 되었는지 칼럼처럼 그래도 세상을 좀 살았다면 나라를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나라가 수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 아이들이 그때 유학을 보낼 정도였으면 지금 한 70대 정도가 됐겠네요 저도 참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참 한심합니다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동안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그런 책을 썼지만 사실 젊은 날 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자금경색이 발생하면서 부도가 났던 그 쓰라딘 경험만큼 개인적으로 크게 도움이 됐던 그런 사건이 없죠 백건 천건 만건의 책보다도 훨씬 더 개인에게는 더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빚 늘리지 말고 항상 아껴 쓰고 고정비 저출 절대로 늘리지 말고 좋은 시즌은 오래 가지 않으니까 항상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대비하고 그런 것은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넘어지게 되면 제기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한 거죠 그게 평생 동안 삶을 관통해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납득하기도 힘들고 제가 받아들이기도 힘든다는 거죠 선거 사기가 뭡니까 강물이 범람해 가지고 온 나라에 그냥 퍼졌는데 그걸 방치하고 침묵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대통령 대법관 다 그것을 은폐하는데 이렇게 힘을 더하는 걸 보고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그렇게 빚을 늘리고 그렇게 공짜를 퍼주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저렇게 해서 나라가 안마하기를 바라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권력 그대로 앞에서는 그냥 권력밖에 없으니까 하기가 오죽했으면 뭡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선거를 사기를 치고 선거를 도덕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어렵게 되면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제가 아침에 산책을 걷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면 항상 가슴 한가운데 그런 말을 들이키죠 전부 내가 책임지는 거다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내 선택 내 처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얼마나 여러분들 준엄한 맹세입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내가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된다 공동체 차원에서 내리는 결정도 같은 공동체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